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당에 얘기했다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파일이 공개된 이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 외에 포항시장과 강원지사 등 추가 공천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죠. 친윤계는 당선인 시절에 단순 의견 제시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이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김진태도 경선하라고 내가 다 해주지 않았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당시 김진태 후보는 컷오프됐다가 나흘 만에 경선으로 바뀌어 후보가 됐고 결국 강원지사가 됐죠. 내가 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은 앞선 김영선 전 의원을 위해서 해주라고 했다는 말보다 더 확실히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. 먼저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치러진 첫 선거였습니다.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MBN 취재진과 만나 일고 여덟 곳 공천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 한 곳은 강원지사 공천입니다. 김진태 지사가 경쟁력상으로 상당히 우위였는데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진 후보를 대통령께서 공천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. 지난 2022년 4월 공관위는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을 단수 공천했다. 나흘 만에 이 결정을 뒤집고 김 지사에게 경선 기회를 줬습니다.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이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김진태도 내가 경선하라고 다 해주지 않았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해당 관계자는 당시 윤핵관들은 황 전 수석을 밀었지만 대통령이 후보 경쟁력과 주변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냐고 했습니다. 대통령 의중에 따라 결정이 번복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앞서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 지사를 살려준 거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. 명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미 김 지사 공천 과정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김 지사 측은 단식 투쟁으로 경선 기회를 얻게 됐다는 입장이고 명 씨 측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 없이 공천 개입이 입증될 수는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. 김 지사 측은 단식 투쟁으로 경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.